알았어, 내가 만들게 어, 만들어, 만들어 체스 앤 체커 피싱, 그레네이드 스팸 수류탄 수류탄 어... 방 이름은 3232 3232 다섯 글자야, 3233 오케이 오빠, 그 버튼을 눌러 눌러? 오케이, 누른다 오픈 더 박스 앤 킬 댐 오케이 박스를 열어야 돼 박스를 열어야 돼 뭔가 잠겨있는데? 그러니까, 자물쇠가 있는데 아니, 뭐지? 뭐, 열쇠를 열어야 되나? 이거 뭐야? 아, 그냥 열면 열린다 자물쇠는 그냥 어, 메이크업 핀이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냥 자꾸 들어올리면 돼 그냥 들어올리면 돼? 그냥 들어올리면 돼? 아, 잠깐만! 야, 뭐야! 웃기고 아, 뭐야! 무슨... 허! 아, 끄... 어, 이렇게 또, 또 3만, 또 3한테만 던지지? 평소에 제일 많이 지었나? 아저씨 아저씨 야, 지금 봐봐, 지금 4킬 고인물 있다, 여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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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자 어, 뭐야, 이거 아, 저 고인물이야, 저 미친 고인물 아, 나 죽이고 있어, 지금 열어, 일단, 일단, 열어 열어, 야, 뭐 수류탄 나란 거 같은데, 방금? 응, 죽었어 뭐지? 나, 나 죽은 거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터졌어 어! 아, 이거 이거 1대1로 가자 어, 1대1로 가자 1대1 어떻게 하지? 어, 완전히 비밀로 하자 그럼, 저기 디스코드에다가 못 들어올 거야 어, 그래, 그냥 비밀로 만들어 어, 어 자, 근데 그러면은 디스코드 넣어줄게 이거 화면을 가릴게, 그럼 내가 어, 화면 가리고 들어와 어, 화면 가리고 들어가서 보자 취코드에 어 쳐 거 field 뭐야, 밤이야, 그냥 봄인가? 거리네이드 스팸 아냐? 맞지 거리네이드 스팸 어 밤은 뭐지? 아, 그게 아까운 거구나 지 어 방지에 디스코드에 올려 어 아 자, 막고라로 간다. 들어간다. 뭐, 나 파운드라는데? 아니, 지금 만들었어. 어, 됐다. 좋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어, 듀에브, 듀에브 자신? 어. 자신? 응. 레디. 버튼 눌러. 레디 박아. 오케이. 응, 박았다. 동시에 눌러야 되나? 어, 됐어. 어, 자신이 있나 보지? 쑥 집어넣고. 놔. 쑥 집어넣고. 들어 올려. 오케이. 뒤지 준비하고 있어.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오냐, 이거. 좋아. 일단 왼손에 파지하는 게 맞겠지? 자, 왼손에 파지해 주시고요. 현역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아아. 짜. 근데 이거 던지는 건 어떻게 던지지? 이렇게 휙 밀면 되나? 휙 밀면 되나? 흐흐흐흑. 와, 와. 니가 이렇게 주식을 잘해? 어? 흐흑. 못하지, 못하지. 지금 준비하지. 아니지, 나 지금, 나 지금 준비 됐는데. 준비 끝났는데. 던지게 됐는데. 나도 준비 끝났는데, 지금? 어? 자신? 듀렙, 듀렙, 자신? 아, 준비 끝났는데 이제. 언젠피만 뽑고. 아, 그러시든가. 던지시든가. 어,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어, 니가. 안 뽑혀, 이거, 씨. 늙고 경든 현역 VS 88하고 권장한 아, 씨. 아, 구멍에. 아, 구멍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 손가락이 안 뽑혀지지? 자. 잡았고. 침착하게. 아, 씨. 아, 씨. 좀 더 돌려. 같이, 같이. 으아. 으아. 아니, 이게 왜 안 뽑혀져? 손가락이 좀 더 들어가야 돼. 완전히 들어가야 돼, 완전히. 응. 아, 씨. 야,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줄이고. 죽여야 돼. 왜 이렇게 죽여야 돼? 왜 이렇게 죽여야 돼? pandemic. 아, 씨. 이 게임 누가 만든 거야, 아, 씨. 아 kind, 제발. 아, 씨발. 일단 놀아준되자, 이렇게, 낭창. 낭랑하게. 좋아 들어간다 진짜 이번엔 들어간다 어 됐어 준비됐어? 어 준비됐지? 준비됐어? 아 준비됐대 지금? 아 준비됐대? 잠깐만 왜 안풀버려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간다 하나 둘 셋 어? 안 돼! 안 돼! 아! 아! 안 돼! 오케이 잘 봤고요 잘 봤고요 이렇게 아 이것이 바로 명예로 승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건 무효야 리스타트 눌러 빨리 어 호환에 호환에 스르타 ㅋ ㅋ 어 저 어 레디 레디 박으세요 어 레디 박았어 어 레디 박았어 다시 응 어 레디? 오케이 다시 눌러봐 눌러 눌렀어 어 됐어 됐어 동시에 눌러야 돼 동시에 중대짱은 김도에게 실망했다 아 좋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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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저놈보다 빨리 열어야 돼 아 쫘아 구해버렸죠 거의 뭐 고인물이지 ㄲ디 제 해버렸어 ㄲ디 수류탄 한인게 오케이 이거 좋다 좋다 느끼 좋다 바보 형 패치된건지 모르겠는데 나 저번에 할때는 수류탄 흔들면 핀 뽑혔어 아 수류탄 흔들면 핀 뽑히는 버그 있었다고? 아 됐다 준비됐어? 준비는 됐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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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아 가긴 어딜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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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어 닫어! 빨리 닫어! 닫어! 으악! 아 이게 바로 수플래시대 미지런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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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바! 반녹때문에! 피 박아가지고 씨발! 아 이것이 바로 불살! 아니 이게 바로 배트맨식 불살이란거다 난 죽이지 않았어 아니 그 영혼이 실려있지 않으면 스트라이크로 치지 않습니다 어 난 불살했다 불살했다 아 눌러 빨리 빨리 눌러 눌러 좋아 이번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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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박혔어 아니 아니 손이 붙었어 어 아 그래그래 예쓰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오줌마 죽여버릴거야 죽일거야 죽일거야 저 새끼 김도님 이거봐봐 해봐봐 보긴 뭘봐 보긴 뭐야 수류탄이지 간다 간다 어 자신있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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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드 홀 장풍 어 이거 안죽었어 안죽었어 안죽어 안맞아 어 너너너너 너너너 어 너너너 너너너 어 너너너 어 어 어디서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피 안붙고 던져도 서시인데 왜 축격으로 서시나 그냥 던져도 서시인데 아 다시 다시 리캠이 리캠 눌러봐 나 던져보게 나도 한번 아니 뭐지? 눌러 눌러 아 눌러아 아 이거 이게 지금 이게 그 방산핀인가 뭔가 그건가 안전핀이 소용없었던거야 방산핀이 때문에 아 내 손 와 불사렌딩 아 이거 어떻게 던지는거지 좀 던져보자 이거 좀 힘을 줘야되나 던질라면 던져 던져봐야지 이거 어떻게 던지는지 이렇게 하고 아 오케이 알았어 짱풍 짱풍 가보자 오케이 간다 허잇 짱풍 간다 뭔가 날아갔는데 안터지지롱 왜 안터지지 안전핀은 안보는데 왜 안터져 아니 너 아까 안전핀 아무것도 던졌다며 아 당연히 구라지 심리전이지 구라야 하나 더 던져봐야지 다행히 심리전이지 다행히 심리전이지 더 던져보자 자 어 뭐야 오씨 호잇 아 좋아 알았어 이제 유령 알았다 자 그러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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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그 충돌각을 잘 맞추면 핀이 뽑혀버린다 떨어지면서 으아악 으아악 그니까 안 뽑으면 안터지는게 있고 충돌각을 맞추면 핀이 딱 뽑히는게 보기네 흫 음 쟁가 해볼까? 낚시? 낚시 한번 해보자 어 낚시 한번 해보자